지역 MBC 16개사가 공동 제작한 지역 독립선언이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5주 연속 방송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경상권과 전라권 등 4개의 지역 거점을 순회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토론과 쇼의 형식으로 담았습니다. 또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의 자치분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자치분권이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.